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 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또 광고창이 많이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단 악성코드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스마트폰에는 이러한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다함께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갤럭시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앱을 설치해서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코드가 뭐냐면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다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앱 설치 등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보이시피싱 이나 해킹 등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수동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검사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홈 화면이 있어요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십시오 설정 화면 들어가실 경우에는 홈 화면을 손가락으로요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빠르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요 이렇게 하시면 위에 보시면은 톱니바게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설정 화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라 보십시오 이렇게요 위로 올리시면은 중간쯤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했습니다 터치하시면 현재요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대한 이렇게 정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마트폰에 여러가지요 배터리, 저장공간, 램, 디바이스 보호 이런 것들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서 최적화를 한번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 하기 전에 한번 보시면 디바이스 보호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면 현재의 문제가 발견 안된 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는요 현재의 악성코드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최적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적화를 터치하셨어요 자신의 스마트폰을 최적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99% 입니다 상태가 좋습니다만은 최적화 하시면은 100% 가 됩니다 최적화를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가지요 100% 되었습니다 100% 되었습니다 이때 해보시고요 이때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두번째요 악성앱 감지되지 않으면 나옵니다 저는 현재에요 검사를 해서 악성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아래에 완료를 터치하십시오 이처럼요 이처럼요 자신의 스마트폰을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최적화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스마트폰의 악성앱을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보호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문제가 발견 안됨이라 나옵니다만은 검사하실 경우에는요 이보시면은 휴대전화 검사가 있습니다 이분을 터치하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 악성앱이 있는지 이런가지로 검사를 해 줍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검사중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가 발견된게 없지만은 만약에 악성앱이 발견되면은 여기서 바로 삭길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수동으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한달에 한두번정도로 하는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요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들어가십시오 이렇게요 위에 보시면 톤이 밖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터치하십시오 설정 화면입니다 위로 올라 보십시오 아까처럼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두번째에요 자동으로 켜가 있습니다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으면 아래 보시면 악성소프트웨어 자동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켰습니다 혹시 꺼지신 분들은 이것을 켜시면 됩니다 터치하셔서 켜십시오 켰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신의 스마트폰이 자동적으로 악성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악성코드를 검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매일 자동화로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자동으로 다시 시작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항상 켜 두십시오 켜 두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 보십시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사용중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꺼진 분들은 이것을 켜십시오 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신의 스마트폰이 항상 램을 청소를 해줍니다 이 램이 뭐냐 하면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입니다 보조기억 장치 즉 하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CPU가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램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방장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도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주방장이 요리를 합니다 요리하는 공간을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방장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하드 즉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미리 도마에 갖다 놓고요 여기서 요리를 하면 훨씬 빠르겠죠 그 도마 역할이 바로 이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의 명령을 빠르게 하드에서 찾아 보조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도마를 깨끗이 정리하고 확보해야 주방장인 요리를 잘 하듯이 이 스마트폰에서도 램을 평소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램 청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바로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대체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스마트폰이 최적화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 3시 30분 이렇게 했습니다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보시면은 램 확보를 위해 앱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항상 켜 두십시오 그 다음으로 아래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한 번씩요 이렇게 리셋 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엉킬 수가 있습니다 이 엉킨 것들을 한 번씩 이 스마트폰에 있는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 주시면은 깨끗하게 리셋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켜 두시고요 항상요 자동으로 시작을 터치하십시오 이것도 사용중으로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자신이 설정한 시간 내에서 한 시간 안에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껐다가 켜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일정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화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요 아래에 보시면 시간도 있습니다 이분을 퇴치하셔서요 시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새벽 3시에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 하셨으면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완료를 퇴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신의 스마트폰도 완전히 이 시간대에 껐다가 다시 리셋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요 악성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고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해 주시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를 검사하는 방법과 또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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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